안녕하세요. 2020년 5급공채 1순환 마지막 6회 복덩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잘 쓴 답안지들도 상당히 많네요.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죠. 이하 위임위탁 규정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미리 이렇게 앞에서 추격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추격을 꼭 써야 되느냐? 웬만하면 쓰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쓰는 게 좋고. 그런데 여러분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법조물을 쓰면 압축되어 있는 약칭이라고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토지치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토지보상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공유재산법. 이런 말은 그냥 써도 좋습니다. 교수님들도 많이 쓰는 추격된 법률 이름은 써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추격 안 써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토지보상법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통일되어 있는 거니까 쓰면 되겠어요. 쟁점 이름을 이렇게 정확히 적어주고 의의정도는 적어줍니다. 구별 개념? 물론 쓰면 좋죠. 그런데 안 썼다고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위임 근거 규정의 인정 여부. 자, 이때 정보조직법 조문현철 아주 좋네요. 6조 1안과 위임위탁 규정, 제4조 2안, 재임 가능성이 있는지 문제된다. 일반 규정이 있는 거죠. 학살 판례가 나왔어요. 검토 및 소결인데 여러분 나눠드린 예시 답안이 없더라도 실제로 답안지를 쓸 때는 이런 부분 좀 정확하게 포석까지 해주는 게 좋겠어요. 예시 답안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주 잘 썼는데 이 정도 쓰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조문현출도 잘 되어 있고요. 다만 논의실익 즉, 이런 쟁점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주는 답안지가 좋은 답안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개별 근거 규정이 있는 게 원칙이죠. 개별 위임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이 원칙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개별 근거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면 되는데 왜 일반 규정의 근거에서라도 이런 위임 또는 재임을 인정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왜 나왔느냐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필요성.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임 또는 재임을 위합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입니다. 또는 중앙정보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위임할 때는 지방분권 취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일반적 위임 근거 규정을 인정해야 될 필요성이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하면 되지 왜? 그런데 일반적 위임 근거 규정을 인정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냐? 뭐가 문제가 생겨요? 정확하게? 위임 근거 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따라서 권한에 따른 책임 귀속 주체를 선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임이 일반 규정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행정권한 법정주의를 잔탈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 귀속 주체가 불분명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기관이 B 기관에 위임을 했을 때 얘 명의로 처분을 하죠. 그런데 얘가 책임이 있는 거야? 얘가 책임이 있는 거야? 책임 귀속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책임 귀속 주체를 명확하기 위해서 권한 법정주의를 설정한 거예요. 행정권한 법정주의를 설정하는 건데 이렇게 대적 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자가 변경이 된다면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적 근거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의 법적 근거는 개별적 근거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렇게 필요성이 있을 때 일반적 숙건규정을 인정할 것인가 이런 실익을 정확히 적어주는 답안지가 좋은 답안지가 된다. 이렇게 써도 충분하지만 앞으로 고득점을 지향한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면 좋겠죠. 다음 건설법상 영업정지처분이 기관임사문인지 제목을 아주 잘 잡네요. 목차 아주 좋습니다. 구별기준 이건 뭐 많이 쓰는 거죠. 암기가 좀 돼야 됩니다. 산의 경우 포섭도 좋고 이렇게 반가루를 적어주니까 채점자에게 보기 편해서 좋아요. 조례한계로서 조례재정대상사문약 아주 목차를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목차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부목초에서 쟁점이름이 나와주는 건 상관없어요. 여기는 그냥 곧바로 여기 보세요. 자치상화 국가사무의 구별규준. 사실 이것이 쟁점이름이에요. 그런데 소목차를 없애는 대신 쟁점이름을 문두에 둠으로써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들었죠. 이런 것들도 스킬입니다. 답안지 쓰는 스킬이에요. 아주 잘 썼습니다. 다음. 처분에 대한 소외 대상이 뭐냐. 이렇게 구체적인 목차를 단 것이 아주 참고할 만한 게 아주 좋네요. 변경처분과 소외 대상 이게 지금 쟁점이름인데 하부목초에서 쟁점이름을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옆에다 쓰는 것도 스킬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쟁점이름을 정확하게 구체적인 설문 내용과 그리고 쟁점이름 이것을 하나로 묶었을 때는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옆에 써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다 이렇게 쓰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목차를 달지 않아도 될 정도로 풍부하게 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흉내내면 안 됩니다. 학살팔래 눈에 띄게 잘했어요. 학살은 한 줄만 쓰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니까 본인이 지지하는 학설을 예를 들면 여기 구별설 구별설을 늘렸으면 두 줄이 나오는 거죠. 즉 소극적 변경일 때는 당초처분 적극적 변경일 때는 변경처분이 소외 대상이 된다는 구별설이 대립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어요. 검토문의 사안의 경우 설문 내용 조문이 있으면 조문까지 써주면 더 좋겠어요. 물론 사안은요. 조문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만 조문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우격다짐으로 적어주라고 했죠. 과정후부가 처분의 근거 조문을 밝혀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조문을 어떻게든 집어넣으세요. 조문은 어떻게든 집어넣는다. 적어도 박도원한테 행정법을 배운 제자라면 소결에서 포섭의 삼박자에서 조문은 빠지지 않는다. 기억하십니다. 잘 썼어요. 나만 할 데가 별로 없네요. 쟁송수당, 취소 가능성 무효치소 급여일 기준부터 쭉 내려가고 있어요.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보통은요. 처분의 효력 처분의 효력 또는 처분의 적법성 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질문에서 많이 나왔는데 사안 같은 경우는 사안 같은 경우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 또는 적법성을 논의하시오. 그러면 처분의 효력과 관련해서 특히 적법성이 논의가 되면 첫 번째는 조례의 한계 즉 조례의 위법성을 따집니다. 위법하다면 두 번째 연결하는 거죠.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입니다.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이면 그에 따른 쟁송수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쟁송수단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안 같은 경우는요. 지금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왜 좋은 문제냐면 권리구제 수단을 물어봤어요. 권리구제 수단을 물어보면 두 가지를 써준다고 했어요. 쟁송수단과 가구제죠. 그 중에서도 쟁송수단 그런데 쟁송수단 중에서도 행정소송법상 쟁송수단이라면 사안은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죠. 그런데 항고소송 중에서도 취소송이냐 무효확인 소송이냐 위법성 정도가 문제되고 이 위법성 정도로서 위법한 조례 근거한 처분의 효력을 검토합니다. 결론은 취소 사유죠. 그러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논리구조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처분의 적법성을 물어본다면 효력을 물어본다면 여기서는요. 처분의 효력을 만약에 물어본다면 취소 사유인데 뭐에 의해서 공정력에 의해서 권한있는 기간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따라서 만약에 처분의 효력 적법성을 물어본다면 이때는요. 이때는 여기서부터 써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왜냐하면 이미 처분이라는 이야기는 나왔기 때문에 항고소송까지는 결론이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처분의 효력을 물어보면. 그런데 사안은 권리구조의 수단을 물어봤기 때문에 권리구조의 수단 중 쟁송수단과 관련해서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인데 과연 취소 소송의 대상인지 위법성 정도가 문제가 되고 위법성 정도가 관련해서 당의 조례가 위법한지 위법하다면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이 문제된다. 이렇게 논리구조에 맞게 뭐를 쟁점의 정리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논리구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쟁점을 추출하는 것을 너무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질문에 따라서 어떤 논리구조를 갖고 있고 그 논리 흐름에 맞게 다시 역으로 답안지에 쟁점의 정리를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얼마나 이건요. 답안지는 논리요. 논리. 질문에 따라서 쟁점이 추출되는 그 과정 과정이 빈틈이 있으면 안됩니다. 논리가 있어야 돼요. 다만 실제 설문에서는 답안지에 모든 걸 다 현출하기 힘들 때는 그럴 때는요. 조금 압축에서 쓸 수는 있어요. 압축에서 압축에서 쓸 수는 있지만 그 논리 과정이 머릿속에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어딘가가 단절되어 있으면 안 돼요. 꼭 알아두십니다. 자 답안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가구제에 관련해서 집행정지에 관해서도 썼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정지 가능성 금전부가 차문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을 물어보고 있어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해요. 이것도 기억하세요?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서 금전부상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금전부상이 가능하잖아요. 왜냐면 금전부가 차분은 돈을 되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금전부상 가능성이 인정이 됩니다. 금전부상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정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걸 써줘야 돼요. 다만 여기 써놨네요. 다만 예외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폐업에 이를 정도의 중단 경영상 위기가 있다면 기업은요 한 번 예를 들면 300억 과징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300억 을 납입을 했더니 그것이 소문이 나와서 신용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대환이라든지 아니면 대출 기간 만기 대출을 연장해 주는 걸 안 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부도가능성에 있다 소문이 나버리면 신용이 뚝 떨어지죠. 그러면 그 이후에 대출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파산해버립니다. 도산해버렸어요. 도산해버리면 이때는 금전보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건 예외예요. 예외.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채점자는. 원칙은 안 되지만 원칙은 왜 안 된다고 했어요? 금전보상이 가능하니까.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폐업에 이를 정도의 중단 경영상 위기가 있다면 이런 경우는 집행정지를 하지 않고 과징금을 납부한다면 이럴 때는 결국 신용이 하락하면서 도산의 위기가 생긴다면 이때는 회복할 수 없는 유무용의 손해. 무용은 뭐예요? 신용입니다. 그런 신용 등에 심장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맥을 잡아줘야 된다. 다반제에서는 금전부가 처분이 왜 왜가 중요해요. 금전부가 처분이 왜 집행정지가 문제되느냐. 돈은 돌려주면 되잖아. 그래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우려를 인정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금전부상이 가능하니까. 그렇지만 금전부상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사회통점사 창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용의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밝혀줘야 된다. 아주 잘 썼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선생님이 다 얘기를 했는데 거의 대동소의 합니다. 구별 써줘도 좋고 쟁점이름 문합한 것 들여쓰기 이 정도 하니까 보기에 좋네요. 너무 많이 들여쓰지 말고 한 이 정도 들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FM대로 썼어요. 지금 좋습니다. 다들 잘 쓰네요. 다음 목차도 아주 좋아요. 목차도 이렇게 구체적인 말로 써주고 쟁점이름 들어가고 아주 FM대로 썼습니다. 눈에도 잘 띄게 썼네요. 키워드 결국 키워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채점하는 사람들도 조문현출 좋습니다. 국가사무에 해당되고 장관의 사무니까 그리고 기관에게 유임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의 사무에서 조례된 대상인지 이하에서 검토한다. 좋습니다. 조문현출 상당히 좋네요. 다 좋은데 좀 까만 사진이 잘 안 찍혔네요. 소의 대상 처분의 법적 성례부터 검토해주는 좋습니다. 보통 대부분 다 안 쓰는데 우리 제자들은 이걸 다 쓰네요. 보는 분들도 글씨가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금전부가처분에 대한 집행전지 가능성 쟁점 이름이 명확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금전부가처분에 대한 집행전지 가능성 여기 있네요. 금전부가처분과 회복에 어려운 소리발성 이런 목차 좋습니다. 보통은 금전부가처분에 대한 집행전지 가능성인데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줬어요. 자 여기도 원칙과 예의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회복에 어려운 소리발성의 우려와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니다. 자 여기는 조금만 더 들여쓰기를 하면 좋을 것 같으네요. 질문과 관련해서 전무제식법 조문현출 좋습니다. 권한의 위임에 의의부터 써줬네요. 란 또한 행정권화 법정주의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적 권한의 위임이 별도의 법적 강요를 필요로 하는 마 개별적에는 법률규정 없이 일반적 이런 풀어나가는 논리연결 좋습니다. 문제점도 학생의 판례로 묶어서 썼네요. 학사는 번호를 채점자를 위해서 능률선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수가 되면요. 삼순화 때 이런 부분을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적 표현으로 조금 바꿀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안의 경우 반가루를 붙여도 좋고 여기처럼 안 붙이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원래는 안 붙이는 게 원칙인 거죠. 이런 번호를 붙여주는 건 채점하게 쉽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수를 위한 그런 거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설문의 해결은 판교수를 주문처럼 아주 잘 썼어요. 목차도 깔끔하고 풀어나가는 능력도 아주 탁월하네요. 여기 이렇게 조문 어떻게든 써주는 거죠. 재인 방식의 적법성 이런 걸 써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조문에 맞게 사안포석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게 실력인 거죠. 이런 데서 점수를 더 주는 거예요. 소의 대상 목차 구체적인 목차 지금 설문 내용이 먼지가 그냥 딱 드러나잖아요. 그냥 목차만 봐도 그런 목차가 좋은 목차예요. 목차만 보면요. 질문이 뭐고 쟁점이 뭔지가 딱 보여줘야 돼요. 학생의 판례 학살에는 번호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채점자를 위해서 판례 글씨 크게 써서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검토미 소결 아주 FM적인 결국 이런 데서 실력을 보여줘서 고득점을 하는 거예요. 사안의 경우 조금 들여쓰게 해서 구분이 되게 써주면 좋겠네요. 조문이 있으면 항상 조문은 어떤 식으로든 집어넣으세요. 맷조에 근거한 무슨 처분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맷조에 근거한 재대처분 뭐 이런 식으로 조문을 무조건 써줘야 된다. 아주 막판 시험 답안지가 아주 흡족한 답안지를 써놨네요. 요건을 써줬는데 여기에서는 과정부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왜 문제가 되는지를 조금 더 어딘가에다 써줬으면 좋겠어요. 즉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써줘야죠. 금전부가처분은 금전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으로 보기 어렵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런 금전부가처분도 사회통장사 창고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 예가 인정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례로 풀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우 여기 있어졌네요. 금전부가처분을 원칙적으로 납부하는 이유에 부단위대 반환 청구 소송으로 아 부단위대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가지 마시고 만약에 취소 판결이 확정된다면 기속력의 뭐에 의해서 원상 회복효에 의해서 행정청은 납부받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반환해 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이 부분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여기다 지금 구현해 놨네요. 아주 퍼펙트합니다. 이걸 써주는 거예요. 아주 마지막 답안지가 최고의 내공을 보여주는 답안지로 마무리가 되네요. 2020년 오우 금체 일선안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인강으로 돌아섰는데 사실요. 이 복습동영상을 잘 분석해서 자기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복습동영상의 도움을 받아서 고독점했다는 행시 제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까지 참조할 만한 좋은 답안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답안지를 통해서 자기만의 최고 답안 자체답 만들고 TRS 3단계 연상훈련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체답처럼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TRS 훈련하는 영상을 한 번 정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세히 감사합니다.